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우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위하느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입니다 우리 디모데우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우리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의 전서는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목회에 대해서 쓴 것이라면 이 디모데의 후서는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전달한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응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또 세워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적 열정 회복입니다 첫 번째 복음적 열정 회복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 디모데우서 1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 너는 내게 우리 주의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에 향한 초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던 첫 마음 또 하나님을 향했던 첫 사랑 또 하나님께 받았던 첫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린 행동인 것입니다 이 복음적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첫 사랑 또 첫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 우리 귀한 성노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노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적 열정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원리스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은사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노인들 중에 아직 내게 주신 은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영혼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우리 성노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잇는 영적 문제가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승처럼 먹고 싶은 음식을 찾고 참고 또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절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라고 바울이 디모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도 내게 주신 은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혼사랑의 마음과 또 성령 인도를 받는 이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보금적 열정을 회복하는 성노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적 열정을 말하면서 8절의 말씀을 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보금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금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또 나의 에너지를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금을 위해서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지난주만 해도 우리 건사회와 또 우리 각 교구의 사육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김장김치를 담그셨습니다 그 김치들이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보금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에너지를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육자분들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금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에너지와 또 나의 것을 들여서 이 보금적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심과 세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심과 세우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세우심이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르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고 세우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물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정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또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정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또 영원정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례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현장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은 다일스를 통해서 불레새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현장 속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례님들이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또 2024년 또 함께 맡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성례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성례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세워가시는데 그것이 예배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속에서 그리스 속에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기대가 되는 것은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어떠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례님들을 영적으로 세워가실까 이것이 매일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복음 안에 있는 예배와 훈련 속에서 세우시고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내심인 것입니다 각 현장을 살리라고 빛의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보내시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빛의 파수꾼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의 파수꾼은 내가 있는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파수꾼은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례님들이 빛의 파수꾼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또 기도의 파수꾼에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되어지는 우리 성례님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각 현장의 빛의 파수꾼으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례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디모데우서 우리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눈물이 통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눈물이 통했냐면 현장을 향한 눈물이 통했고 또 현장을 보는 눈물이 통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꼭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또 찬양을 할 때 제자가 눈물을 흘린다면 꼭 확인합니다 왜 울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혹시나 영혼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다른 눈물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눈물이 통했던 것처럼 정말 단임 목사님과 우리 성년들이 눈물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설원적인 것 속에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년들이시기를 예수의 글씀 축복합니다 예수의 글씀 축복합니다